이게 뭐지?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. 코오나? 응. 그거랑 3명. 옆눈에 관한 게 몇 명이네, 이거. 이거에 있는 거 같으면 이상해. 진짜? 너, 진짜 싫어요. 너, 동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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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의자. 저기. 이게 한국인 거 같네. 아, 이거. 공들에 비해. 아, 이거. 굉장히 재밌어요. 왜, 이거 터뜨린 거 같아. 어, 이거 터뜨린 거 같아. 아니, 이게, 이게. 어? 이거 내. 어? 이거 왜 주먹을까? 혹시 주먹을게? 지금 의정부 의정부 강인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강인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